자, 노란 공을 노립니다. 비껴치기 마무리 넘어가는데요. 너무 안되네요. 1에서 2가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. 김민영 선수의 좋은 공격 이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강민구 선수였습니다. 양 팀 다 남자 선수들이 실수를 해 주면서 여자 선수들의 승부가 되겠네요. 아까워요. 차이가 많이 났어요. 공항계 이상으로 벗어났는데. 박근혜 선수가 허공을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완벽히 넣어치기도 합니다. 넣어치기! 됐어! 자, 오늘 한슬기 선수가 다 했네요. 자, 이영훈 선수의 실수를 한슬기 선수가 메워주면서 한슬기 승인 이영훈 선수의 승부가 되었습니다. 아까, 바이빈다 함부로 쳤던 백크샤이 너무 아쉽지만 이번 원팩은 더 잘 쳤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영훈 선수의 승부가 되었습니다.